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이번엔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. 박 전 특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 측 법인에서 법률 자문을 맡아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성혜란 기자입니다.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골프 아카데미입니다.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사내 이사를 맡고 있고 최측근인 프로골퍼 암 모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. 그런데 라대표 취임 넉 달 뒤인 지난해 9월부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곳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후였습니다. 특히 이 골프 아카데미는 라대표 등이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수료 세탁 창구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전 특검은 올해 1월에도 이들이 운영하는 승마리조트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. 두 곳에서 매달 수백만 원의 법률 자문료를 받아 현재까지 받은 돈만 6,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두 회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일반적인 자문 계약일 뿐이라며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거나 주식거래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추론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. 박 전 특검 재임 당시 특검에서 수사지원단장을 맡았던 전 검찰 수사관 A 씨도 라덕연 일당이 운영 중인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고 매달 고문료 5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으로 라덕연 일당과 엮여있는 법조계 인사가 더 나올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